자, 박민 KBS 사장, KBS에 있는 구석원들이 아무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인데, KBS 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불신임이 98.75%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신임이 많으냐, 들여다봤더니 뉴스 신뢰도 영향이 하락이 86.3%, 편향적이고 무능력한 인물을 보직으로 기용했다, 데스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죠. 자율성 침해가 70.4%입니다. 사장이라고 하면 말이죠. 최소한 20%는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98.75%, KBS 구성원의 거의 전체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직받은 인사들, 간부들만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이 몇 퍼센트입니까? 1.25%만 지지하는 사장. 이런 사람이 국가의 공영방송의 사장입니다. 기미가요나 틀고 난리를 치죠. 그만두세요. 그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KBS 사장에서 월급받아먹고 권력을 누린다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대체. 국민들이 알아주느냐, 시청자들이 알아주느냐, 방송은 말이죠. 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들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의 기자나 PD나 엔지니어들도 알아주지 않는 사장, 더구나 국민도 등 돌리는 KBS 사장 박민,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데, 문화일보 기자 하면서 많이 써댔죠. 윤석열한테 충성한 글들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공영방송, KBS, 국정국가기관방송이 완전히 실추해버렸다고 합니다. 실추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 시청료까지 내고 있잖아요. 참 한심한 언론 지형이라고 안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좀 까식거리긴 한데,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 당일날, 6일날이죠. 지난 6일. 롯데호텔의 천공이 나타났어요. 왜 갔나, 거기를 도대체. 당시에 롯데호텔은 기시다가 투숙한다고 해서 호텔 전체가 아주 철통같이 방어태세에 돌입했던 모양입니다. 왜? 기시다를 한국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할까 봐. 천공은 유유하게 커피숍에서 숙객이나 우리 국민이 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거기서 유유적적하게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설입니다만, 아직도 일제의 잔재, 남의 쪽에 무속, 일본의 신, 잡신들을 믿는 무속 사당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천공이 연결한 거 아니냐. 전에 한번 이온주원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간에 천공. 하여튼 기시다, 정상회담하는 기시다가 투숙하고 있는 롯데호텔에 그렇게 있었는지, 거기서 누굴 만났는지 천공,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이온PD가 제작한 모닝이스터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오이온PD가 제작한 모닝이스터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오이온PD가 제작한 모닝이스터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싹 위에다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 촬영으로 아마 기자들이 잡은 것 같은데. 사우나에서 폭탄도 드시고 땀빼려고 만드신 것 같고. 드레스룸은 김건희의 드레스룸이겠죠.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에요. 한남동을 지나가다 보면 고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외교부 공간 자리인데 저는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는 대단히 좋다. 정원도 좋고 거기서 외교사자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외교를 하는 곳이죠. 거기를 차고 들어갔잖아요. 그 공간이 아주 잘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 공간도 모자라서 뭘 이렇게 때려부수고 또 만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사랑하는 전북 완주의 한옥 고택. 이러한 것을 따서 만든 광주 디자인 비엔나라 전시작품이 있다고 해요. 한옥 가옥. 이것을 그대로 관저 마당에다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드러난 사실 뿐인데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한남동 관저공사에 코로나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도대체 무슨 업체인지 잘 모르겠다. 매출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무자격 업체라는 것을 폭로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계약을 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김건희가 자기가 아는 업체한테 뭐 푼돈 준 거 아니냐. 푼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안에다가 별아벌 것을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제 퇴임 이후에 다 드러나겠죠. 아니면 퇴임 전에도 하나하나씩 밝혀질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인테리어 업체를 썼겠죠. 입막음 하려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뭐 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루마니아의 독재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차우세스코의 인민 궁전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루마니아에 관광 가시면 인민 궁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독재자의 아주 상징자인 것이죠. 이 차우세스코가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갔다가 그 북한 김일성의 주석궁을 보고서 반해왔고 아 나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루마니아의 인민 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민 궁전을 만들 때 이 독재자 철권 통치의 차우세스코는 이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스타의 시가지를 밀어버리고요. 4만 명의 시민을 다 몰아내고 또 성당도 20곳이나 철거해버리고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소요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독재자 차우세스코의 상징적인 건물 인민 궁전입니다. 여기에는 샹들리에. 샹들리에가 2,800개나 달려있대요. 각 방마다 각 방이 한 1,100개 되는데 거기에 샹들리에가 다 있대요. 국민이 세금 갖고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겁은 많은지 지하에 8층에 핵방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차우세스코는 나중에 비공개 처형을 당하죠. 이제 추체한 모습으로 이 차우세스코와 부인 엘레나 차우세스코 이 엘레나가 더 유명한데 6만 명 이상의 대학살을 했고 국가 전복기도를 했고 계엄령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를 파괴했고 공공재산을 착복했고 도주기도 혐의로 루마니아의 군사재판에서 극형을 선도받습니다. 여기 나왔던 얘기는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의 차치를 위해서 쓰고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의 차치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잔혹한 유혈을 진압을 했고요. 굉장히 무식했대요. 정말. 공산주의자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공산주의의 이론도 전혀 모르는 공짜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도요. 사교능력도 잘 없어서 말도 좀 더듬고요. 또 엽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그렇게 못살게 굴었대요. 폭탄주를 먹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인 엘레나한테 중요한 사실은 매우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엘레나 차우세스크를 또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엘레나 차우세스크는 여러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차우세스크의 악행을 대부분이 엘레나가 기획하고 입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이 실행하고 이 루마니아의 농촌을 파괴했고 민생을 파탄시켰고 중요한 게 제일 민생 파탄입니다. 민생의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아예. 또 루마니아 국영방송국 두 개를 폐국시켰다고 합니다. 국영방송국 우리나라의 KBS YTN MBC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각종 증언을 통해서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 엘레나가 남편 차우세스크를 무식하고 머리에도 잘 안 돌아가는 이 차우세스크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우세스크가 연설할 때마다 엘레나를 쳐다보고서 엘레나 쳐다보고 또 연설하고 엘레나 쳐다보고 연설하고 내가 잘하고 있어?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문서는 부인이 엘레나 차우세스크에 손을 거쳐야 됐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서 노익장의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은 긴거니 영분함은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추석 연휴 상황에 응급실이 두렵다가 무려 87.8%나 됩니다. 다 두렵다는 거죠. 모든 연령 모든 지역 남녀 노사할 거 없이 다 극도의 불안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가뜩이나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직장에 나가서 힘들었겠는데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이 추석 연휴 때 다치면 어떡하나 굉장한 불안이죠.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그리고 내가 조심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 다른 차가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시청합에 거닐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폭주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와 나중에 가서 꽃을 바쳤다나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이러한 극도의 불안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게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비싸서요. 추석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려놓을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조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가격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추석 선물로 사과나 배 받으신 분들은 진짜 해피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무기력감이 더 있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 불의는 또 무엇이냐?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사우나나 만들고 드레스룸이나 만들고 말이죠. 자기가 이쁘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광주 비엔나나의 작품을 그대로 관저 마당에다 갖다 놓고 보면서 즐기고 그것만 밝혀진 겁니다. 뭐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추석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 지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건데요. 제가 출처를 안 밝혔군요. 이 대통령 긍정평가가 또 내려갔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주에 26%였는데 이제 긍정평가가 24.6%로 내려갔습니다. 무려 1.4%나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도 1.6% 올라가서 부정평가가 74%나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데이터는 제가 화면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60대가 8.7% 하락했고요. 70대 6.3% 하락했습니다. 윤석열의 기반은 70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응급실 뺑뺑이 의료 농단 문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고 하는 것입니다. 리얼미터도 어제 여론조사가 29% 나왔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MBS 전화면접 조사가 있을 테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갤럽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때 아마 각 지상파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민심 여론조사를 할 텐데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검사 시절에는 다 됐죠. 무조건 다 됐죠.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행동은 윤석열 힘으로 안 됩니다. 의사들도 자기보다 훨씬 특권층인 의사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당하게 생겼습니다. 증언 문제 2천 명 양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만약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가 양보하고 밀려난다 그러면 이 집권층 내부에 여권 내부에 레임더깅 아주 급강할 것이고 여론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사들하고 좀 협상해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집은 대단한데 그 고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를 닮았는지 루마니아 순방 한 번 안 가나요? 김건희가 가자 그럴 것 같은데 가서 궁전 좀 보자고 하나 조사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공감한다가 45.4% 공감하지 않는다가 44.2% 나타났습니다. 팽팽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얘기했던 것은 경고죠. 경고. 사실은 계엄령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몰리게 되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계엄령이 일어나면 윤석열 정권은 비참하게 말로를 기억하겠죠. 기록하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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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